5억 원대 신중 마약을 판 태국인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불법 체류자였는데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약 밀반입으로 손쉽게 돈벌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연 기자입니다. 외국인 남성들이 농촌 주택에 들어서더니 황급히 달아나다 바닥에 넘어지며 결국 경찰에 붙잡힙니다. 가방 안에서는 돈 뭉치와 마약이 나옵니다. 태국인 A 씨 등 65명은 지난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5억 원대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대부분 취업과 생계가 막막한 불법 체류자로 국제우편과 SNS를 이용해 마약을 손쉽게 유통하며 돈벌이에 나선 겁니다. 최근 유흥업소에서 마약 파티를 하거나 화장품과 과자로 위장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외국인들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 사범은 2천3백여 명으로 10년 만에 6.5배가 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는 이미 마약이 뿌리 깊게 퍼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은 외국인 근로자 마약 사범 단속은 물론 마약 공급 경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동연입니다. 외국인 규경을 위장하는 의견을 유통합니다. 외국인 규경을 위장하는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규경을 가져옵니다. 감사합니다.